여러분의 컴백을 준비했어요 우리 컴백해? 좋은 것들!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내일 모레! 아! 몰라 18일 어떡해? 재미없죠?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학교에서 라방보기 이후 학교? 지금 한국이 몇 시지? 한국이 지금 내 생각에 오후 3시 3시? 그래서 반지께서 23시 25분 점심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여기는 오후 11시 25분입니다 오후? 오후? 오후지 원래 밤이라고 하지 않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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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옷 짠 귀엽다 고마워 땡큐 고마워 저메추 삼겹살 점심 점심? 응 그냥 저메추라고 한 거 아니야? 응 점심 메뉴 저메추 저녁? 저녁? 나갔다 올래? 수업 중인데 몰래 보고 있대 헉 소리 질러 우와 아니 선생님 선생님 야 몰폰 하지마 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인생은 몰폰 하지마 인생은 당당하게 해 당당하게 하면 혼나잖아 당당하게 해 아니면 잠깐 나갔다 오셈 오셈 나가서 당당하게 하고 들어오세요 수업 중에 어떻게 나가니? 화장실? 응 화장실 간다고 해서 선생님들 다 아쉬워 괜찮아 알아둬 봐주는 거야 봐줄 때 몰래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그런 게 더 호감이야 그래 몰래 하지마 이거 방법이야 야 네 머리 묶으니까 예쁘대 그래 고마워요 거의 처음 오잖아 똥머리 하는 거 저 거의 데뷔하고 처음 오는데 예쁘죠? 알아요 똥머리 이쁘더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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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생이랑 근데 저희 TMI지만 오늘 10년생 7년생 나갔다 오라니까? 아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 이제 여기 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들려요? 오늘 7년생이랑 촬영했다요? 만났어요 친구 됐어요 너 왜 이렇게 쫓게 있니? 일로와 친구 됐다고? 응 거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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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있니? 안 보고 있을 거 같아 내 생각도 그래 보고 있으면 짠 세이 헤이 세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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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나? 아직도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진짜 진짜 미안해요 저도 느꼈어요 회사라고 뒤에 누구임? 무서운 말 하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뒤에 누구겠어요 네 땡 뭐냐 야 오랜만이다 뭐냐고 저희는 이런 걸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는 강하게 웃음소리예요 저희는 강하니까요 재미없어 이런 걸로 진짜 안 들려요? 다들 배고픈가 봐 둘이 아 다들 왜 이렇게 배고파요 밥 안 먹는 거 같아요 밥 안 먹는 거 같아요 근데 마이들이 밥 안 먹는 거 같아요 잘 그니까 맨날 밥 안 먹었대 왜 그래요? 밥 잘 들린대 뭐야 그러면 아니면 내가 테스트 해볼까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응 뭐가 들어가 봐 잘 들리는데? 선생님 내가 테스트 해 볼까? 잘 들리는데? 응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이상해 어 잠깐만 왜? 에이 오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이상해 어 잠깐만 너무 느린데요 이렇게 느려요? 뭔지 알죠? 그 짜릿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약간 에요 하면 에요 하는 에요 오 너무 느린데요 이렇게 느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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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놀림 노래 될 뻔했네 아 오케이 한번 댓글을 읽어볼게요 댓글에 바비 영화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나 엘리멘탈도 아직 못 봤잖아 나 엘리멘탈 봤어 봤어? 언제 봤냐? 어머머 저렇게나? 이렇게 징그러워 나 왜 이렇게 징그러워 엘리멘탈 슬퍼 울었어 보고싶어요 울었다고? 응 진짜 시험인데 응원 한번만 해주세요 화이팅 잘 볼듯 이 정도면 진짜 솔직히 잘 봐라 시험 잘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응 혼나야 돼 와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탓하면 너 진짜 나쁜 거다 진짜 남 탓하는 거 진짜 별로야 어떻게 잘 봐야겠지 어쩔 수 없지 그치 잘 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끝까지 해야 후회를 안한다 열심히 살아봐야지 한 번 선에 열심히 살자 어차피 뭐 몰라 응 응 응 응 여기 여기 있어 와 나 껴 때렸어 맞아요 제가 습관을 알아냈어요 웃을 때 사람이 아니더라도 뭘 때리는데 근데 나 진짜 놀란 게 너가 진짜 세게 때리잖아 근데 가방을 세게 때리는 거야 응 그니까 진짜 아파 보여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면 안 아프잖아 너무 안 아파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가방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손 안 아파? 저는 안 아파요 하긴 아팠으면 안겠지 목과 응 어디인가요 지구 헉 맞는 말 응 응 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야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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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진짜 근데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게 응 그거 아영이 거 아영이 거 그거 있잖아 에리가 졸면 에리조나 그니까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솔직히 재밌었어 아재 개그를 좋아해요 저 진짜 저는 좀 웃음 장벽을 높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이런 개그 너한테 배웠어 이런 신뢰 없는, 근거 없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멋진 거요 이만큼 버건디는 누가 했는데 이만큼이고 솔직히 버건디 근데 내 최애 최애야? 내 최애는 아니야 내 최애 따로 있어 너 그거 좋아하잖아 아침에 햇살 응 근데 그것도 아 피 까축 까축 아니 피가춘은 달라 아침 햇살 두 번째 버건디 세 번째 1위는 야 야 오 마이 갓 아 아니 저 초등학교 때 하던 거요 그러니까 야 왜 수영장 타이밍 이거 이거 학교를 낳을 때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맞죠 안 해봤으면 솔직히 뭡니까 해봐요 재밌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야야 왜? 수영장 친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새학기 새학기에 친해지는 꿀팁 예전에는 사탕을 줘라 젤리를 줘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뭔지 알죠? 이런 개그 한 번만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패션만 와이트케이로 돌아가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개그도 감성 막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해봐요 권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도 락이다 뭐 이런 거 락인가요 이런 약간 그 옛날 감방 그대로 진짜 재미없죠 솔직히 재밌는 진짜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다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마 아 아니 그건 못해 그러니까 대화해야 그냥 뭘 하던지 반응해 줘볼게 뭘 하던지? 그러면 그러면 아 나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약간 여기서 못해 네? 아 잠깐만 아 무슨 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안 틀렸어 지금도? 어! 아니 뭐예요? 약간 TMI인데 닝닝이가 귓속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아 민정이네 민정이네 민정이는 그래도 조금 해 약간 입모양으로 할 수 있잖아 민정이는 아 맞아 맞아 근데 입모양을 봐 민정이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면 닝닝이는 언니 밥 먹었어 이런 느낌 근데 본인은 입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어 맞아 귓속말 내가 제일 잘 암 얘는 듣는 사람도 안 들리는 거야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귓속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 그냥 그냥 이걸로 해 굳이 귓속말을 왜 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없더라고 들기는 거잖아 그치? 근데 또 엄청난 비밀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맞아요 어머 우리 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 에스파 에스파 아 Q&A Q&A가 어딨어? 너도 볼 수 있어? 나 못 봤어 네? 못 보지 그래 베랄띵즈 봤어요? 베랄띵즈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 진짜 이번에 요즘에 틱톡 챌린지 이런 게 좀 그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랑 찍는 게 어려운데 저희 살짝 기대해도 될 거 같아요 살짝 왜? 왜? 왜냐면 틱톡 챌린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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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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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핏은 받아들였어? 응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게 뭔지 알죠 저희가 예전에 어디 음방에서 왔는데 세계 평화 남편의 내가 안돼 그런 것도 있고요 잠깐만 최근에 폴기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거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누구 kilos 문인들 오늘도 멋지십니다. 죄송해요. 우리 진짜 멀티 못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방금 이 정적 왠지 알아요? 질문을 읽고 있었어요.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읽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야 약간 뭔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진짜 그냥 갑자기 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말을 딱히 들고 오진 않았어요. 내 말 그 말. You know what I'm saying. 볼 수 있잖아. 볼 수 있네. MBTI가 뭐예요? 몰라요. 아직 이걸 물어보다니. 아직도 이걸 물어보다니. 뭐 같은데요? 우리 뭐 같아요? 네. 눈가락이 오는데? 되게 눈 떼긴다. 저쪽에서 보면 이게 예쁜가? 응? 그러면 이쪽이겠지? 응. 반대만 볼게. 너 피야? 너 피야? 다행이다. 나도 피인데. 꿍꿍꿍 해주라. 꿍꿍꿍꿍! 꿍꿍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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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자기 vs 안 자기. 슬리핑. 더 연구해와. 다른 거 가져와봐. 자기 vs 안 자기.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슬리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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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헤어리 스타일. 진짜 나 이거 읽어도 돼? 음. 읽어도 돼? 음. 저 한국말 이거 모르겠어요. 나랑 사귀기 싫으면 3기자, 5기자, 6기자? 아! 아! 3, 4, 5. 제가 말해줘. 엠스타일이라고. 야. 아까 자기 안 자기는 뭐라 했으면 했지. 이거 언제 착한데. 아니. 이거 누구니? 나는 처음 봤어. 야. 누구냐? 남아라. 오늘은 남지도마. 왜? 남지도마 너는. 우리 애한테 뭐라 하지마. 너는.. 어?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나 머리가 왜 이러니? 머리나 발전해 그럼. 으으으으으으으. 고3이 나방 보는 중. 헉! 고3? 고3? ですか? 힘들어. 뭐 힘들어? 어, 다들 힘든지? 내가 뭐 힘들어? 음? 힘내라. 힘내라. 힘내. 고3. 우리 고3들. 고삼들 화이팅 코코 팀이야 멋있어 멋져 멋져요 최고야 이번 앨범 수록곡 몇개 있어요? 모르네 저희 베를띵스는 싱글 탈락 고삼분들이 은근히 많네 하이 에리조나 하이 하이 에리언니가 리나언니 점 띵동 해주세요 띵동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수장링트 요기도 있어 근데 이거는 다들 아니까 이걸로 했어 그리고 실수로 약간 입만질까봐 싫었어 응 그래 응 너도 닦았어 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응 그래 너 잘났다 오늘 경기인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무슨 경기? 그러게 무슨 경기? 정답 정답 추학 경시대회 추학 경시대회 정답 축구 정답 정답 핑퐁 정답 농구 로켓 물로켓 정답 수영 정답 달리기 오 뭔가 달리기일 것 같아 그래? 아니 난 축구일 것 같아 나도 축구일 것 같아 정답 마라톤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스포츠가 뭐야 약간 학교에서 피구? 피구? 피구 진짜 많이 피구가 그건가? 벌리벌? 아니 그거는 아 그거 배구인데 피구가 공으로 사람 맞추는 거야 그거 그냥 게임 아니야? 약간 그 아 죄송해요 체육시간이 많이 해 그니까 체육시간 응 배드민턴? 팍구? 배구? 배구는 항상 수행평가를 여러분도 여기에 다 멍들어 봤어요? 배구? 그래서 나 약간 여기에 그거 있잖아 손목 밴드 손목 밴드 하고 응 스포츠 하고 싶다 재밌겠다 그러다고요 저희 스포츠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뭐 제일 잘했어요? 나는 배드민턴이랑 피구랑 한국은 발 야구를 하거든 발로 야구? 응 야구를 공을 이렇게 원래 던지잖아 야구를 근데 이렇게 굴려 응 그걸 차는 거야 그리고 뛰어 어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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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했었어 근데 그거 발 야구라고 하는구나 그게 맞네 근데 재밌어 발 야구랑 우리 학교는 축구를 시켰었어 음 저는 공격수였다고 아 공격한 사람 공격한 사람? 뭐였지? Offender Defender 뭐시기 까먹었어 볼키퍼 일단 Offender 아니었나 뭐야 몰라 너는? 나 농구 농구랑 배구 너 배구 잘할 것 같아 응 배구 좀 잘했어 처음엔 진짜 못했다가 배구 잘하고 농구 잘하고 농구 할 때 손가락 먼저 해야지 임대 늘어나잖아 응 그거 늘어나고 맞아 근데 축구 진짜 못했어 특히 골키퍼는 특히 골키퍼는 너 피었을 듯 응 나 약간 소리 지르면서 너 피고 잘할 것 같아 피고? 아 그거? 응 아니 나 무서워서 약간 나 그 공 이런거 너무 무서워 내가 그냥 이렇게 돌아와버려? 어 그냥 약간 이러고 막고 그냥 아 나 안할래? 이러고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렇지 그렇지 잘 걸어다니면 됐지 데뷔 초 때 찍었던 틱톡 리메이크 생각 없어? 생각도 못해봤는데 뭘 했죠 저희가? 나 기억나 너 약간 응 나 응 나 응 나 할 맞아 그 입술 색깔 바뀌는 거 응 너는 그 Hey No Little bit No I don't even like Little bit 그거 Hey girl Oh my god 무슨 일이죠? 그럼 민정이랑 제가 초등학교 사망할 때 이상한 눈을 떴습니다 헉 어머 정말? 이거 맞지? 응 이거 진짜 추억인데? 맞아 그리고 막 진짜 이상한 거였는데 뭔가 라이터 들고 막 톡 하고 민정이랑 닝닝이랑 하고 막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 탁 했는데 막 퉁 이런 느낌 약간 약간 불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켜졌었어 음 약간 닝닝 닝닝이었는지 윈터였는지 이렇게 안 켜져 그래서 윈터가 응 눈에 이렇게 켜졌어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찾아주세요 베퍼 있어요 나이키 덩크로 부동미디어 그래 어? 죄송한데 여기 메모장으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진짜 진짜 어 운동 중인데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운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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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노추? 몰라요? 여러분 운노 진짜 좋은 그런 아 이런 노래인데 헐 그거 막 뛰어야 되는 노래인데 진짜 유산소 할 때 땀인데 되게 운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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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이 노래 추천드립니다 운동 할 때 yep 두 사람에게 고양이 귀 포즈를 응원 아 원합니다 약간 그거 약간 체리피스를 잘못한 느낌 고양이가 지금 점수 있으면 난 여기도 해줬잖아 오케이 공평 했죠 우리는 공평을 추구합니다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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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Japanese はい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皆さん はい お元気ですか はい 本当に はい 嘘じゃないよね はい 本当に元気 はいはいはい OK はい さようなら お元気 とまれ やめて 그만 너 지금 하는 거 멈춰 그만 아니면 그냥 NO 나 말해 나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나쁘게 말 안 해줘 이런 느낌 쉿 그래 너 큐펀쳐 해주세요 자 여성 고맙습니다 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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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ermed 정보 파인 bravery 다니기 피자 로켓 펀쳐가 로켓 펀치 했네 봤지 아니 저희가 진짜 재밌는 얘기할거에요 아프지 information 저lie 우리 이제 잊으세요 잊지말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응 웃으래요 이들이 웃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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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로켓판찌 미안합니다 로켓도판찌 미안합니다 아니 이거 한 번 춥다고 아까랑 아까랑 로켓도판찌 알아듣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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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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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언니들 안 피곤해요? 저기 혹시 지쳐요? 피곤하죠 여기 12시에요 네 제가 딱 12시에 갈게요 오케이? 응 둘이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오우 음 자 그 뭐야 그거 좀 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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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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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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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I don't 나 마라탕에 뭐 넣을지 추천해줘 나 마라탕 많이 안 먹어봤다 나도 우리 같이 꼬바로우 네? 꼬바로우를 마라탕에 넣어 아니아니아니아니 함께 어 같이 아 서로 왜 넣어 그러니까 보조 다섯 살 지젤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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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들다 힘들다 다섯 살 지젤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근데 다섯 살 지젤 50명? 아 50명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엘이 벌레 지나가면 50명 다 소리 들을 것 같아 조금 막히네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고막 터질 수도 있어 그럼 안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 별의 컵이? 컵이 아 별의 컵이 옷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별의 컵이 아니에요 너무 이뻐 이걸 보면 꿍꿍꿍 해줘 아 꿍꿍꿍 아 꿍꿍꿍 그냥 앞에 아 안 해주면 안돼 꿍꿍꿍만 해줘 다시 꿍꿍꿍 꿍꿍꿍 가라찌 디테일이 있다고 나 운전면허 합격한 거 축하해줘 축하해 축하해 부럽다 천재야 멋있어 진짜 최고야 안정인데 가르쳐줘 저희 아직 면허가 없거든 뾰박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나는 Better things 좋아해 나도 그리고 저 정말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노래 We Go 라는 노래거든요 We Go 에스파의 We Go 라고 아 Oh You know 나도 나 진짜 취향 저희가 아 이거를 안 들어보시면 말을 마세요 아니 포켓몬 나왔나요? 아니 나왔어요 플루는 안 나왔는데 진짜? 근데 진짜 저희가 은근 그런 우리 노래들 그런 노래들 보다 이런 노래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듣기용 근데 그거를 우리가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약간 벅차는 노래였어요 벅차는 약간 흥 이런 느낌 약간 자꾸 말 거야 이런 느낌 No 아직도 안 나왔구나 근데 그거 내 생각에 우리 목소리 잘 모르는 말들이 들었을 때 구별하기 힘들걸? 응 다들 약간 평소랑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벅차게 불러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앉아도 되나요? 앉아있 응? 응? 아니 앉아도 뭐 앉아보고 있으면 안주라는 줄 알았어 응 앉고 있어 왜? emergency 왜? 근데 지금 12시 12분 오케이 아 가기 전에 약간 뭔가 짜릿한 거 있어야 되는데 뭔지 알지 네 근데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아 진짜 못 알아본다요? 사람들이? 근데 너도 못 알아보고 내가 너한테 입모양 해도 못 알아보고 너 잘 알아봐 응 해봐 진짜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진짜 토개살 먹고 싶어 토개살 먹고 싶어 나 지금 진짜 근데 이거 약간 연기가 들어가서 그래 나 지금 진짜 참치 먹고 싶어 참고차 먹고 싶어 잡채 먹고 싶어 이거 약간 좀 애매했어 오케이 내 생각도 그래 내가 못 봤어 지지 지지 이제 이제 아니 아니 이거 진짜 내가 말이 많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 이제 몰라? 이젠 끝내 어 끝내 아니 그럼 끝내 그냥 뭐였어요? 근데 뭐야 아니 문장이 되어야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만 문장이었어 못 봤다 우리 사랑해요? 이제 너랑 나말고 너랑 나말고 아니 원래 아니다 웃음 웃음 응? 멘트 안 멘트 우리 이제 가야돼 우리 앉혀봐 진짜 맞아? 간다 우리 진짜 간다 우리 진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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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니 아 이만 냉 미녀는 레디러루 냉보다는 내 배터리 1% 우리 진짜 끈다 안녕 안녕